플레이할 게임은 모조 3인풀이고요. 상대는 초보 2분이시네요. 6 8 1장 가져오고요. GG 해야겠네요. 3명 이상이 되는 카드가 3장 3장 이하 남으면 모조 타임 들어갑니다.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. 5벌이었고요. 제가 숫자가 굉장히 커서 썩 좋지가 않아요. 10벌이고요. 4, 5, 7 해서 4점 7점 감점입니다.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큰 수가 벌점이 됩니다. 7, 7벌이고 11벌이겠습니다. 또 7이 왔네요. 안 좋아요. 12 9 일단 7벌이고 한 장 가져오겠습니다. 0 저는 다음에 모조 타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9 이렇게 되면 저는 모조 타임 들어가야 돼요. 7점으로 상대방은 3턴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. 저 두 플레이어 중에 저보다 낮은 점수의 플레이어가 있으면 저는 10점 벌점 먹습니다. 그럼 17점이네요. 어이쿠 어이쿠 자 상대방도 모조 타임 어 셋 다 모조 타일 수 같네요. 어이쿠 모조 타일 수 같네요. 어이쿠 참 찌리고요. 어이쿠 저는 벌점 먹습니다. 자 그래서 저는 17점 3점 16점 저기 3점인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점 벌점 먹었습니다. 자 모조 타임 들어갈 때에는 가능하면 2장 이하 되도록 하고 모조 타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상대방 턴이 3점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. 자 11 숫자를 낮추고 있다가 11버리면 어이쿠 11 11 11 11 버리고요 7 버리겠습니다. 또 4장 남아서 다음번에 모조 타임 들어갑니다. 이번에는 6 정도로 들어가요. 6 자 이번엔 6으로 들어갑니다. 한번 6으로 들어가 보죠. 자 6을 버려주면 큰일 나죠. 상대방 큰일 납니다. 자 9 9 버리고 낮은 걸 버리겠죠. 아 7이네요. 저는 3 버리고 모조 타임 모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. 상대방이 서로가 좀 도와주지 않아요. 이렇게 서로가 큰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이렇게 서로 안 도와주는데 9 버리죠. 저는 6인데 6이면 상당히 숫자 큽니다. 어휴 12 버리고요. 플레이를 한번 더 버리겠죠. 마지막 7 버리고 끝났고 모조 타임 끝났고요. 5 끝났으면 6 6 아휴 아휴 다행입니다. 별점을 안 받아요. 다행입니다. 저와 동점인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점 3점 8 이번에도 빨리 버리고 모조 타임 들어간 쪽으로 해보겠습니다. 12 12 12 9 9 버리고 5 버리겠습니다. 상대방이 놀라겠네요. 쟤는 왜 이렇게 빨리 버려 그러면서 4 버려주면 고맙죠. 어느 플레이어 4 버려주면 감사하죠. 저는 모조 타임 3입니다. 3 바로 전 플레이어가 4를 버려야 합니다. 9 상관없고요. 4 버려주세요. 5 5점 이렇게 버리면 턴이 2턴밖에 남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죠. 9 7장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1장 가져가고요. 모조 타임 들어갔습니다. 저는 1인데 설마 000은 아니겠죠. 그런 경우도 있어서 상대방은 12번이고요. 12번이고요. 12. 몇 점인가요? 17 대 31 대 29.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카드를 좀 잘 가져와서 그렇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0 1 3 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. 상대방들은 미치겠죠. 제가 자꾸만 낮은 카드만 내기 때문에 상대방들 있다면 아주 짜증이 날거에요. 12 12 이렇게 공간 숫자를 버려도 제가 이렇게 버리니까 골치가 아프겠죠. 누군가 또 시비를 버려주면 아주 큰일 납니다. 자 이건 상관없고요. 지금 플레이어가 6벌이고 11벌이면 끝납니다. 저는 11벌이겠습니다. 모조타임트로 갔네요. 모조타임트로 갔고요. 12벌이었고요. 7벌이고 저는 4입니다. 저는 벌점 먹을 일은 없고요. 4인데 2가 오픈된 거 보니까 심상 치는 않은데요. 4를 벌죠. 4입니다.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어이쿠 벌점 10점이네요. 끝났네요. 이렇게 해서 21 45 대 51 해서 승리를 거두었네요. 3인 풀 변수가 좀 많아요.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습니다. 이렇게 GG 했습니다. 모두 즐거운 푸드 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